안녕하세요. 쉽고 간편한 비상금 대출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갑작스럽게 의도치 않게 현금이 필요한 비상 상황이 닥쳤을 때, 막상 각종 소액대출이나 카드 단기 대출을 사용해서 현금을 마련하려 해도, 이미 대출을 이용하고 있어 한도나 절차, 이자 부담 때문에 이용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 정말 비상시에 이용할 수 있는 비상금 대출이 필요한데요. 여기 비상시에 복잡한 절차나 대출 이력 걱정 없이 마음 편히 최대 200만원까지, 본인 명의의 휴대폰만 있다면 사용할 수 있는 비상금 대출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저희 인증업체 노크뱅크를 통해 휴대폰 소액결제 현금화를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현금이 갑작스럽게 필요한 비상 상황에 저희 노크뱅크의 소액결제 현금화를 알고 계신다면, 더 이상 마음 졸이며 비상금 대출을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노크뱅크를 이용하는 많은 분들이 처음에는 정말 가능한 걸까? 어렵지 않을까? 걱정을 하지만, 첫 이용 후에는 이렇게 쉽고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비상금 대출 방법이 있었다는 사실에 놀라는 분들이 많습니다. 혹시 저희 노크뱅크의 비상금 대출을 이용해보지 않으셨다면, 365일 24시간 전문 상담사가 1대1로 응대해드리고 있으니, 생소하시더라도 비상금 대출 관련 정보를 꼭 얻어가셔서 시원하게 걱정을 날려버리시길 바랍니다. 저희 노크뱅크는 여러분의 현명한 금융생활을 응원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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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